자 오늘은 1회 라이딩 인사하고 출발합니다. 안녕하세요 바비기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이케환입니다. 안녕하세요 상캐입니다. 병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수고하십니다. 산구니입니다. 어필입니다. 저는 막말 1%입니다. 제가 어저께 험로주행을 하는 걸 찍었더니 여러분들이 좋아하셔서 오늘도 따라가서 찍어보겠습니다. 이런 거 어려워요. 엄청나구만 장군님 중심 잡고 자 간만에 OX 코스 어필님 X 도전합니다. X 오 뭐야. 성호입니다. 상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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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 buses 길막 토마스님 길막 라이센스 가 있으신 길막 토마스님 흔들린 채 안 갖고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? 좋아요 아 겁나 좋았는데 마빙님 그동안 이제 녹슬었죠. 많이 녹슬었어요 마빙님 레전드는 아니고 제이님 세모! 사나호랑이님이 진짜 빡시게 돌린 것 같아요 내가 볼때는 X코스도 만만치는 않아요 마빅님 동작은 훌륭했지만 좋아요 아깝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와야 되고요 정확한 동작 제이님이 천하장이다 큰 기대 안하는 선수 크로라! 올라가는 줄 알았어 녹슬은 마빅 선수 완전히 녹슬었죠? 좋아요! 왜 포기를 하고 발을 뺄 생각을 하죠? 제이님 대단합니다 일단은 올라는 갔는데 깨졌어요 방탄을 하던 백마님이 우습게 보인다 이정도를 왜 못하냐 방탄할때는 우습게 보여요 백마님 백마님 아이고 뭡니까 뭐하는 겁니까 오늘 좋아요 아 왜 또 거기서 발을 빼지 어필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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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정말 안타깝네요 안타까워 안해 됐다 28 뺑뺑이 코스 코스를 약간 바꿨어요 자 누가 더 많이 도나 어필립 먼저 도전합니다 올라가서 올라가면은 불합격 타다 보면 험로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거 끌고 다니면 쪽팔리니까 타고 다녀야 돼요 쪽을 팔려도 할 수 없고 제이님 제이님 자 힘이 좋아요 제이님이 자 여기가 마이구간 아 없어요 뭔가 보여준대요 지금 백마님이 28 뺑뺑이 코스 백마님 오 오 아 쳐박는거 보여주나요 흐흐흐흐흐 자 정장 잘하는 어떤 일이에요 겁나 많이 했는데 촬영할 때 할까요 오 잘 올라갔어요 좋아요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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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요 자 업로주행 상관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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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상관없어요 자 여기 올라가 어필이 잘타니까 마비기 신경질을 내고 있어요 자 자 잘잡아야되요 올라갔어요 아 아 현재까지는 제일 많이 탔어요 와 했잖아 여기는 안되요 잘 똥말이 됐기 때문에 요즘 하하하 28 뺑뺑이 코스 누가 뺑뺑이를 많이 두냐 결국 이런게 험로주행할때는 도움이 듭니다 뭔가 보여줍니다 뭔가를 보여주겠답니다 지금 뭘 보여줄지는 내가 잘 모르고 뭘 보여줄지 말지 다 보여준건가요 하하하 하하하 마빙님 어필님한테 신경을 내야죠 마빙님이 어필님한테 신경을 많이 내고 있구요 잘 올라갔어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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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잘 올라갔죠 이리 가라고? 그렇죠 잘 떨어뜨리고요 네 덜기가 쉽지 됐어요 이제 자 28 툭치기 쳤어요 와 어필님하고 똑같이 갔어요 어디로 가야 절로 가야 상쾌하니 여기가 말 구간이구요 어 넘어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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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야 돼요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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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가 산을 타다 보면은 여러가지 뭐 난관이 많죠 그렇다고 다 끌고 다닐 수 없어요 타자고 하는거지 끌자고 하는거 아니에요 힘이 좋은 제이님 올라갔구요 와 힘이 엄청나요 엄청나 자 내려오구요 힘들어 나도 왔다갔다 해야돼 겁나 힘들어요 좋아요 다운 좋구요 다시 이제 28 툭치기 잘 쳐야되요 잘 쳐야되요 올라갔어요 오 힐살후핑기 여기까지네 여기까지야 발뺑뺑이 여기 올라가는게 쉽지 않구요 올라가면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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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이제 한바퀴 한바퀴고 27 코스로 들어갑니다 들어갔구요 이거 저기까지돼있었니 저기는 잰 젠 젠 젠 젠 젠 젠 저 다음날 옆에 헛필님 어후 넘어진다니까요 여기가 좋아 뭔가 보여줘요 뭔가 보여준다고 지금 좋아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건데 상쾌하님 간만에 나오셨는데 뭐 되는건 없고 아직까지는 상쾌하님 힘으로 밀어붙였어요 잘 못들어간거지만 힘으로 몰아붙였구요 자 방탄 한명만 더 서야되는 토마스님이 바빠요 방탄이 왔다갔다 벌리 안산에서 제이님 미션이 재밌어서 오셨어요 좋아요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칭찬을 못해 남녁내들보다 지금 어필님이 훨씬 더 많이 들이대고 있어요 더 많이 갔어요 자 잘 비벼야 되요 앞바퀴를 잘 비벼야 돼요. 그렇죠. 이게 길이 다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동작이 깔끔해요. 방탄을 잘 써줘야 돼요. 오른쪽으로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방탄 따라가고요. 빨랐어요. 거기서 왜 빠르죠? 뭘 보여준다고 아까부터 뭘 보여줄지는 뭐 백만님 코스 잘못 들어갔어요. 큰 소리만 뻥뻥치면 마빙이면 되겠습니다. 현재까지는 된 거 없고요. 없어요. 상태하님 조금 높게 올라가게 되잖아요. 제이님 힘이 좋아요. 멈추는 파워 제이님 잘 들어갔어요. 엄마야. 엄마 깜짝이야. 아빠께 이루느라구? 좋아요. 꼭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서 입에 넣어줘야 하시는 막말 1%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또 잔소리 들어가야죠. 제가 또 잔소리 들어가야 돼요. 백만님 조금 벗어봤는데 안견되니까 상쾌하니 그 왼쪽으로 각이 잘 안 나와요. 또 잘못 들어갔는데 그래도 경험치가 있어서 살짝 잘못된 거는 뭐 우습게 제가 잡을게요. 올라갔어요. 왜 포기를 하지? 제이님 좀 멋진 성공 장면이 좀 나와야 되는데 으쑤 똥말들어 왔는데 기대가 너무 많은가 거기다 뭐 백만하고 큼지막하게 써붙였는데 재미있어요. 이 코스가. 근데 쉽지는 않아요. 마빅 선수 카메라에 배터리는 하염없이 닥고 있고요. 예! 좋아요. 칭찬을 못해. 칭찬을 갈게요. 앞에 앉아요. 좋아요. 나쁘지 않아요? 살렸어요. 살렸어요. 은일입니까? 토마스님 길만 막을 줄 아는 토마스님 어떤 땐 잘 사요. 길도 잘 막고 천천히 떨어뜨려. 천천히 본인이 본인이 성공해놓고도 본인이 놀랬어요. 잡아줘요. 잡아줄게요. 따라갑니다. 뒤에 따라가요. 오우! 이야 대단한 사실 이거 많이 온 거예요.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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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탄 이렇게 하는 거 봐 괜찮아요. 따라가세요. 아아 잘못 들어갔는데 힘이 좋으니까 잘못 들어간 건 잘못 들어간 거예요. 앞이네 이쪽을 먼저 해도 쳐줘요. 이쪽을 먼저 해도 쳐줘요. 상쾌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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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저쪽도 해야지 누가 했으니까 잘 못 들어왔어요. 상쾌하니 클린 이쪽을 먼저 도전합니다. 됐어! 됐어! 어 됐어! 헛스는 됐어! 엥마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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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어가니까 오르막 같지가 않아요.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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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렇게 하라고요. 맞아요. 정확한 길을 찾았고요. 정확한 길을 찾았어요. 나도 autom prison kurt 이팔덕치기를 들어가야 돼요. 네 치기! 너무잎 너무 빨리 들었죠? Señor 너무 빨리 들었어요. 앞바퀴가 어쩌다 보면 됐을지 있었는데 아 잘 못 들어갔어요 말을 더럽게 안 들어서 처먹어요 아까 말은 말은 처럼 병만 선수 뭐야 가자 좋아요 좋아요 아이 28코스로 지금 올라왔어요 엔더로 갈 것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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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망코스에요 이건 어필님이 옛날에 남정네들을 개망신 시킨 코스 그래서 개망코스 조향미션입니다. 조향미션인데 개망신 개망신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필님 웃었어 어필님 웃었어 왜 봤어 부족부족부족 조향미션이라 유키아님은 상당히 유리할 걸로 보이고요 조향이 좋아요 유키아님이 바로 꺾어서 이렇게 하면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마빅님 현재까지는 앞에 말 맞자고요 똥맞자 같아서 성공을 못하죠 못하죠 말 맞자 똥마기 때문에 마빅님이 오늘 아 기아가 안좋아요 계속 많이 말썽이에요 올라가서 꺾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바로 꺾어요 어 좋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그래도 한건은 했는데 좀 빠른 것 같은데 천천히가 중요한데 조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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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없어요 자 오늘 저한테 놀림을 많이 받고 있는 마빅님 어 약을 올려야 잘하는구만 약을 올려야 칭찬도 하지 말고 약을 올려야 돼 상쾌하님 상쾌하님 아 이렇게 되면은 어 좋아요 상쾌하님이 코스를 살짝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올라가서 좋아요 잘 들어갔고요 꺾으면 돼요 바로 꺾어야 돼요 반찍 되겠습니다 어 어 저거 뭐야 기어가 별로 안좋아요 지금 힘은 좋은데 변속은 어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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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쾌하님 자 아 흔들리는 바람에 꺾나요? 못 꺾죠 예 마필님 흔들리면 안 돼요 아 조금 잘못 들어갔죠 예 어 아 아 기어가 계속 튀고 있지만 아 좋아요 아 없어요 반취 반취 토마 스님 토마 스님 스님 없어요 상쾌하님 아 잘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잘 들어갔어요 예 다 길이 있기 때문에 예 성공입니다 마필님이 경험치가 많은데 여기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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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예요 이거예요 성공입니다 아 그것도 상쾌하님 하는 꼴을 못 봐요 제이님 잘 봤어요 길이 있어요 천천히 천천히 좋아요 꺾어요 아직 꺾는 조향 기술이 살짝 딸리대요 고마 스님 그렇죠 꺾으면 돼요 아 왼쪽으로 봤어야 되는데 백마님이 이제 어필님 성공하는 걸 보고 나도 할 수 있다 웃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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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네 꺾어요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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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 성공입니다 힘으로 무려 붙이는 제이님 되겠습니다 천하장사입니다 천하장사 토마 스님 뭐 큰 기대는 안하지만 그래도 잘 들어갔어요 꺾어요 꺾어요 아 꺾질 못해요 이번엔 내가 보여줄게 보여준대요 이번에 보여준대요 이번엔 보여준대요 잘 못 들어갔죠 그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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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여주네 보여줘 보여 부드럽게 나가 떨어지는 백마님 되겠습니다 백마님이 백마님이 조금 전에 뭔가 보여주긴 보여줬어요 자 백마님 이제 이번에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어필님이 저기서 한심하다고 한심하다는 식으로 쳐다보고 누군가는 개망신을 마지막 마지막 아이고 참 어필님이 저기서 마지막이죠 네 알세 4 3 4 5